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. 저의 보물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만의 보물은요 바로 가믈라이더 드라이브에 나오는 그런 변신기와 무기들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고속운전 DX 핸들검 자 핸들처럼 생긴 이게 검을 변신 하구요 시프트카가 하나야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가믈라이더 보니까 핸들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핸들검 옆에는 라이드 크로서 라고 쓰였습니다. DX 라이드 크로서 합체 사륜이어서 있네요 두 대의 바이크가 합체해서 자동차로 변신한답니다. 오 흥미로운데요 가믈라이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줄이야 자 이번에는 DX 마 드라이버 화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화염이 왜 밖에 뒤에 서있네요 자 시그널 바이크 라이더마하 체이서 라고 쓰여 있는데요 가격도 후드득합니다 자 시그널 바이크라고 한 개가 들어있다는데요 이거는 어 드라이버 니까 어 베이트처럼 매는 이렇게 허리에다 매는 그런 변신기 인데요 여기 불꽃처럼 나오고서 이게 화염인가 봅니다 좋아요 여기는 DX 트레일러 4 N 시프트 포뮬러 자 트레일러 4 트레일러 4 트레일러 4는 발사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벨트 브레이스 자 아무래도 주인공의 어 드라이버 즉 벨트 변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보면 이렇게 어 저기에선 시동 그리고 시프트 칼을 넣고서 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DX 도어건 자 도어건은 이렇게 어 자동차 도어처럼 생긴 어 총 모양이네요 자 신호 x 시그널 체이서 자 신호 x 에서 신호등처럼 생긴 어 엑스 니까 도끼입니다 여기는 시프트 카 홀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는 어 피규어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타입 스피트 스피드 이루어 있구요 타이어 교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시프트 트라이트론 이라고 자동차 모형의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자 역시 시프트 세트 02번 3번 그리고 1번 그리고 카 세트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13분 감사합니다.